업데이트 내역이 나왔다고요? 뭐 뭐 그걸 미리 봐야 되는 게 있나? 공유한 거 많이 생겼다고? 너무 뭔가 많네 뭐 수메르 패치한다고 돼 있고 보정 및 최적화 뭐야 마신임무 프로로그 3막 드래곤과 자유의 노래에서 캐릭터에게 가하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너프가 됐어? 이거 뭐야 이거 난이도를 왜 이렇게 떨쥬지? 뭐지? 이거 역시 그건가? 예전에 이나즈마 너프 됐을 때 그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결국은 최종 업데이트 기준 마지막 지역에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게 조정을 해주는 게 맞네 이나즈마 말미에서도 1일 퀘스트 난이도 전체적으로 대폭 낮췄었고 그 다음에 이나즈마 패치하고 난 다음에 이나즈마 힐드 몹 전체 난이도 한 번 또 낮췄었고 그 다음에 수메르 추가되니까 몬드 마신임무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또 한 번 낮추네 그리고 이거 마신임무 2장 2막 라이덴 쇼군이 안수 단계에 진입하면 판정 조건의 최적화 이것도 난이도 줄이는 거겠네 음 그러니까 2.8까지는 이나즈마가 최종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수메르가 최종 지역이 되니까 그 앞에 지역들은 난이도 다 낮춰서 빨리빨리 올라올 수 있게 해주나 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난이도 낮춰도 별 상관없고 왜냐면 다시는 볼일 없는 애들이니까 근데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는 빨리 최종 지역 가고 싶으니까 난이도를 낮추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네 우리 예전에 이제 뉴비들이 지역 많이 생기면은 마지막 지역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뉴비들이 조금 진검다리로서 갈 수 있게 지름길을 놔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좀 아닌 것 같은데 차근차근 밟아와야 되지 않음? 이랬는데 과정 자체는 다 밝게 해주되 그 과정이 어렵지 않게 해놨네 난이도를 낮추는 걸로 이렇게 맞췄구나 폰타인 나타 스네즈나야 넘어가서도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쭉쭉쭉 다 떨어지겠구만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던 것에 대해서 회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제 게임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전은 잘하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수메르까지 진입하는 데 며칠 걸리죠? 이나즈마 진입하는 데 한 2주 걸린다며 수메르까지 한 3주 걸리나? 빠르면 2주? 2주면은 진짜 순식간이네 밥 먹고 원신 한 달까지는 안 걸릴걸 예전에는 그 구간이 있었거든요 모험 경험치가 안 올라서 마신 임무를 못하게 되는 타이밍이 중간에 있었어 그래서 마신 임무 쭉 하다가 레벨 부족해서 한 며칠 마신 임무 못하다가 모험 레벨 올라서 다시 마신 임무 재개하고 이런 구간이 있었거든 지금은 이제 그런 타이밍은 없다는 소리겠지 수메르 진입 직전까지는 그냥 쫙 올라가버릴 수 있다 이거구만 층암, 설산, 이나즈마, 연하군까지 그리고 진입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살아남는 것보다 힘든지요 그렇죠 살아남기 힘들면은 이제 유저가 캐릭터를 키우든 실력을 키우든 육성을 해야지 살아남기 어렵다고 난이도를 낮추는 것만이 답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난이도를 낮추는 거는 살아남기 쉽게 해준다 느낌이 아니라 컨텐츠 진행을 맡기지 않게 이제 좀 낮춘다 이 소리겠지 잘 하고 있네 어쨌든 뉴비 배려는 하고 있다 성격 나쁜 고인물들이 응? 우리가 거친 그 과정을 너희들도 다 맛보고 와야 되지 않겠어? 고생이나 하고 뉴비답게 게임해 뭐 이런 소리 하는 와중에 정작 본사는 우린 그럴 생각 없는데 이런 느낌이죠 뒤에 다른 도시, 국가 추가돼도 언제든지 게임 다시 시작하기엔 문제는 없겠다 이게 좀 눈에 띄네 그리고 편의성 기능 많이 들어왔고 각자로서 자기 게임 한다고 아 제발 좀 엔드 컨텐츠나 좀 더 추가해줘 유저 친화적이라고요? 저도 유저인데요 올드 유저는 별로 친화성을 못 느끼겠는데요 제발 좀 갖고 놀 만한 컨텐츠 좀 줘 근데 뭐 하다가 이 얘기하나 싶었는데 일퀘스트 하고 있었구나